아, 저놈 자식은 지방댁도 거실에서냐고. 뭐지? 안녕, 안녕. 서울이야, 안녕. 뭐가 지나갔나? 이상해, 또 네 생각이 나. 요즘 더 심각해, 얼굴이 또 화끈, 화끈해. 하여간 이상해, 하루에 열두 번도 더해. 미친 것 같아, 하루 종일 네 생각. 반면 낮보다 더 심해, 이런 네 맘만 할까. 진짜 어떡해, 네 생각. 또 네 생각. 내 눈에 너로 가득해. 혹시라도 네 맘만 할까. 나 두근두근거려. 온종일 네 생각.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너 진짜 내 말이 웃음이야? 안 가. 집에 안 가. 너랑 있을 거야. 뭐? 같이 있자, 강우야. 주사위 안. 나도 이제 모른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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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